오늘 너무나 수고하신 우리 가정분들 어? 우리 자녀가 좀 앉아 최영웅 왜? 어 가면 안 돼? 왜 버스 간대? 언니 버스 간대? 아 좀 있어봐 이거 마무리 한번 보고 가 응? 오늘 너무나 왜 이 잔치가 즐겁고 감사한지 저는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정말 아주 매주 들었어요 제가 큰일난데 남대들로 하긴 지금 경호수의를 하셨다는 얘기를 또 진짜 놀랬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득지가 되게 하신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나 자극화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우신 우리 어머님을 보니까 대신 친정엄마 생각이 마고 내가 이렇게 모탈이가 짧잖아 모탈이가 짧아서 우리 엄마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그런 감정과 기쁨이 겹쳐서 저도 하나큼을 정말 눈물을 기르고 흘릴 뻔했습니다 이렇게 작고 작고 여린 여인의 몸으로 너무나 너무나 훌륭하게 키워주신 너무나 감사하신 우리 어머님 오늘 시작입니다 엄마 더 늦지 마세요 더 늦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저희들 곁에 있어주시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자 이제 콧물도 나고 난리 났어요 자 이제 아드님들 어머님께 큰절 한번 올리시고 어머님 이모님 계시는데 손 한번 깜듯하게 잡아드리시고 그 다음에 한번 꼭 안아드리시고 옆으로 쇼실게요 저도 plotозможно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azioni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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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